뭐야? 어? 야, 그거 소리야! 야! 너! 근데 이기 형은 나를 깐 게 아니라 우리 엄마를 깐 건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 야, 당연히 속상하지 좀 기대 나도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싫은데 그렇다고 나까지 우리 엄마를 깔 수는 없잖아 아이, 이기 형 이 새끼를 어떻게 갚아주지? 아니, 지가 잘났으면 너 얼마나 잘났다고 남의 엄마를 개무시해? 니들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상해? 그렇게 마녀 같아? 아니야! 무슨 소리야? 니들은 내 편이지 당연하지 고마워 거기 간다고 할 때부터 불안불안했다니까 아, 씨 아, 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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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말했던 게임, 그 장학생. 싫어? 좋아. 내가 얻게 될게. 아주 대단하니까. 네가 지을 수도 있어. 이긴다고 어떻게 자신해? 야, 내가 어떻게 지냐? 어떻게 다를 싫어해? 우와, 자신감. 야, 너 방금 딱 이 세주 같았어. 그런 거 하지 마. 너더러 사랑에 빠지란 얘기는 아니야. 기하라. 내가 너 말고 누굴 좋아해? 널 아주아주 좋아하게 만들어줘. 나 근데 왜 그게 네 얘기처럼 들리냐, 어? 알았어. 그리고 차버릴 거, 오케이? 어떻게 나를 싫어해. 그래, 어떻게 나를 싫어해. 그래, 어떻게 나를 싫어해. 그래, 어떻게 나를 싫어해. 아이고, 먼저 다 줄게. 마시멜로 넣어줄까? 목 좀 부은 것 같은데. 소화도 잘 안 돼. 한 개? 두 개? 세 개. 세 개. 손 잡아. 마시멜로가 인우염에 좋은 줄도 알고, 체하면 어딜 주물러야 되는지도 알고. 권시현이 이렇게 자상한 거, 세상에서 우리밖에 모르겠지? 대체 뭐가 더 필요한데. 나한테서 뭘 더 뺏어야 되는데. 수지야. 수, 수지야 왜 그래? 안 돼, 수지야. 안 돼. 지금 가까이 가면. 수지야, 세 개! 거기 자려! 나랑 얘기해, 응? 시연아. 너 왜 그래? 다쳤어? 아니야. 괜찮아, 아무것도 아니야. 괜찮아. 다 괜찮을 거야. 다 괜찮을 거야.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려. 난 안 없어져. 지금 네 옆에 있잖아. 어떡해. 내 편은 니네밖에 없는데. 걱정 마. 나는 네 편. 제스치 편. 나는 네 편. 제스치 편. 다시 내가 돌아와줘. 기다리는 나에게로.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. 사랑한 건 너뿐이야. 사랑한 건 너뿐이야. 꿈을 꾼 건 아니었어. 너만이 차가운 비밀.